저는 경험해봤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가 딱 있는데 그때 술이 약간 좀 취한 상태였는데 진짜 파리인 줄 알았어요. 가장 그만 누는데 안 움직여.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.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. 거기다가 파리 그려놓는 건 진짜 아이디어예요. 저는 잡아본 적은 없고 불어본 적은 있어요. 안 들려오라고.